일단 마늘 영감으로 장난질부터 풀파워로 해본 다음에 또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아, 뭐냐 이거. 애매하다. 뭐야 이게. 클락으로 가야지. 산타워터 좋아. 뭐야 이건. 브레이서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브로콜리도 나오지. 뭐 매직원드 써야지. 브로콜리도 나오지. 그리고. 스펠 바인더도 필요해. 이제 다음이. 아 이런. 다음이 매혹부랑. 어트랙트 오브랑. 다음이 매혹부랑. 듀플리케이터랑. 티라기수. 밖에. 부탄 색시가 없군. 젠장. 망하는 건 아니겠지. 어이구이구이. 어이구이구이. 아직은 테니까요? 모르겠다. 헷갓 partir. 으황. 아이구이. 수놓은 성격. 아기구로.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퍼. 듀플리케이터는 나왔는데 티라기스는 언제쯤 나올까? 티라기스 안나오는거 아냐? 어이. 어... 클로버 있으니까 크로스도 먹어야지. 티라기스가 근데 언제쯤 나와주실까? 엄청 안나와주실 것 같은데... 엄청 안나와주실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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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티라기스가 엄청 안 나와주실 것 같다. 저 엠티텀을 언제 먹지? 엠티텀을 언제쯤 먹게 될지 알 수가 없군요. 엠티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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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먹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늘만 넘어오르는데? 하이 하이 진짜 티라기수가 나와줘야지 내 맘 편하게 저 엠스티폼을 먹는다고 그리고 파이어원드도 안나와 아잇 거참 음 아잇 거참 갈릭을 올려버리고 아잇 거참 아잇 거 환장하겠구만요 아잇 거참 아잇 거참 아맞다 이건 바이브를 해야지 나머지 하나는 바이브를 해야지 아잇 거참 아잇 거참 아잇 거참 아잇 거참 아잇 그 보시면 아잇 거참 아잇 거참 아잇 거참 continue 요이코참 아이씨 아퍼 가끔씩 많네 가끔 뚫리는구만 아이씨 끝참 아이씨 아이씨 나왔다 티라기스 아 드디어 나왔네 그러면 와이새개다 제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 2 2 음... 젠장 진화시킬건 많은데 어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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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푼 으으으으으으응 어 Aquí 크로스? 스펠바인더..? 스펠 바인더 야 좀 산타버터 아 15분에 보스 나오잖아 또 아 또 여기에 선자가 쌓이냐 여기에 상자가 너무 쌓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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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스 아 아 아 야 또 상자 야 난 인간을 그만두겠다 우리 하러 가야 되는데 어? 인간을 그만두겠다 우리 하러 가야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쌓여 여기에 상자가 상자가 자꾸 여기에 쌓여 아이고 이걸 어쩐다 상자가 자꾸 여기에만 쌓이네 상자가 너무 여기에만 쌓여 상자가 너무 여기에만 쌓여 자 여기 한번 왔다가 여기 한번 갔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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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갔다가 해주면 아이씨 아니 어차피 진화시킬게 크로스밖에 없잖아 그럼 먹어버리자 아니 그럼 또 크로스도 안나와 야 크로스가 나오든가 아이젠장알 또 또 상자가 쌓이네 아니야 아니야 그럼 상자 하나 먹고 크로스를 진화시켜버리면 되지 상자 하나를 먹으면 아니 크로스가 좀 야이씨 크로스 크로스 어? 레벨업 2개 남았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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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이동이 좀 느렸군 인간 그만두러 갈 수 있을까? 아이씨 우리 하러 가야 되는데 이 형 벌써 나왔네 아이씨 아이씨 아이 젠장 레벨이 다 올라가 버렸다 플로버까지 이동을 완료할 수 있을까? 얘네들 뿐이라면 아이씨 얘네들도 은근히 아니야 얼마 안달어 쭉쭉 밀고 가면 돼 22분 아이 젠장할 여기서부터 문젠데 아하이 생자가 나왔잖아 안 먹을 수 없지 우리 우리 나는 인간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어트랙트 오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트랙트 오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이씨 젠장할 없어도 뭐 솔직히 되겠지만 없어도 웬만큼 다 먹긴 했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씨 진정할 모르겠다 어차피 이러고 있어도 되는데 뭘 아이씨 천국의 검 대신에 저거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이 섬멸력 너무 강하다 지금 섬멸력이 너무 강하다 지금 그래그래 컴온 컴온 몰려와 몰려와 조금 더 가까이 와서 거기 성수존에서 죽어라 어 니들이 이렇게 성수존에서 죽으면 내걸 쫙 빨아먹을 수 있거든 이거 보라고 이거 다 못 먹었잖아 아이 진짜 성수존소 성수존소 거기까지 와서 죽어 성수존소 아 천국의 검 대신에 뼉딱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어이구 젠장 왔네 왔네 오셨어요? 아휴 이 아저씨 진짜 이 아저씨는 시간정지도 한대 어? 도서관 폭력 멈춰 어? 조서관 폭력 멈춰 어? 조서관 폭력 멈춰 진짜 진짜 이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는 아 이제 와서 세 개 아 이제 와서 세 개 자 이게 지금 너무 적어요 자석 범위가 너무넓어 자석 범위가 너무넓어 그렇지 그렇지 몰려와 몰려와 가까이 와서 죽어 성수존까지 이렇게 와서 죽어 그 성수존까지 딱 와서 죽으면 어? 이걸 거의 다 먹을 수 있다고 아 아 관통력이 좋은 것도 문제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 밀도가 딱 좋은데 완벽한 밀도인데 어쩌면 29분 못 버틸지도 모르겠는데 마지막 러쉬를 못 버틸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오우 이거 봐 밀고 들어와 오우 막 밀고 들어와 근데 시계바늘이 신의 한수구만 시계바늘이 얼려서 얘네들을 쫓아내주는군 오우 맞았어 맞았어 오우 맞았어 맞았어 오우 치킨 하나 먹자 중간중간 치킨을 좀 먹어줘야겠구만 어 운좋게 운좋게 시작하자마자 얼렸다 아잇 젠장 그러나 나는 리바이브가 있습니다 아잇 젠장 아잇 젠장 아잇 아잇 아이 피아노에 어떻게 하면 낀다며 운이 좋아갖고 버티긴 했는데 아이 젠장할 아이 저게 어떻게 낀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끼운다는 거야 어떻게 끼운다는 건지를 모르겠군